오늘은 곳곳에 비가 내리면서 서늘합니다. 어제 31.5도까지 올랐던 서울 기온이 오늘은 24도에 머무면서 어제보다 7, 8도나 낮겠고요. 주말인 내일은 다시 29도까지 올라서 덥겠습니다. 이렇게 기온 변화가 무척 심한 만큼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현재 수도권을 비롯한 곳곳에 내리고 있는 비는 오후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비의 양은 5mm 미만으로 무척 적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미세먼지나 오존 걱정은 안 해도 되겠는데요.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를 염두에 둬야겠습니다. 오늘 어제보다 많게는 10도 이상 낮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서울과 수원 24도, 세종과 대전 25도, 강릉은 22도에 머물겠습니다. 남부지방도 낮 동안 서늘하긴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대구의 수온주 18도에 머물겠고 전주 24도, 광주 25도로 예상됩니다. 주말인 내일부터는 다시 맑은 가운데 30도 안팎의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다음 주에는 남해안과 제주도에만 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